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질성 김아희쌤입니다. 공인유산 민법 기출문제풀이 좀비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버튼을 꾹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 좀비민법 제26강은 지옥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숭이더쉬운 민법 원시민 제39강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네이버밴드에 있습니다. 여기 밴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 보겠습니다. 지옥권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불법조무자 부호할 필요 없죠. 불법조무자는 통행지옥권을 시효치득할 수 없습니다. 2번 승역지의 조미가 침탈된 때에도 지옥권자는 승역지에 반환총구할 수 없죠. 지옥권하고 저당권은 배타적 조미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조미권에서 반환총구권 준용되지 않습니다. 즉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을 맞았습니다. 3번은 말이 바뀌었죠. 앞부분이 요역지죠. 요역지는 일필토지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죠. 정답이 3번이고 4번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옥권 행사할 수 있죠. 5번 공유자 1인이 지옥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들을 함께 취득합니다. 답이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옥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거죠. 1번 지옥권은 재산권이라 상속의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지옥권, 종된 권리만 양도할 수 없다죠. 그래서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옥권이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요역지 주된 권리 가만있는데 지옥권, 그림자, 종된 권리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지옥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의에게 이용할 수가 있죠. 4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옥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필요 없어요. 5번 공유자 1인이 지옥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1을 취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지옥권 설명 틀린거죠. 1번 지상권자는 불법 점유자가 아니죠. 적법 점유이라 지옥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옥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있다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 2번은 불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3번이 중요하죠. 2번 볼 시간에 3번을 10번 더 보세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양도하거나 또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4번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요역지가 수위인후 공인 경우에 그 1인, 1인으로 한 잘 보세요. 지역권 소멸, 소멸시효정지. 그럼 빨강색 박스. 소멸, 소멸정지란 소멸안에, 소멸안에 공의자에게 유리하죠. 그러면 윗줄에 1인, 1인에 대한 사이가 있으면 돼요. 다시. 소멸정지는 소멸안에 유리하죠. 그러면 공의자 1인에 대한 사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리하면 모든 공의자 전원에 대한 사이가 있어야 돼요. 4번 요역지가 수위인후 공인 경우에 그 1인, 1인으로 한 지역권 소멸시효정지는 유리하죠. 다른 공의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5번 토지공의자 1인은 지불인간에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소멸, 지역권 소멸이란 물고냉이라 1인이 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 1번 10번 되셨습니다. 4번입니다. 지역권 행위와 설명이 틀린 거죠. 1번 지역권은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2번 공의자 1인은 다른 공의자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것도 물고냉이라 1인이 할 수 없죠. 다른 공의자 동의가 되어야겠죠. 3번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전국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고냉은 정권에서 반환 정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된 권리,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빨강색 글씨 통행으로 편의 걸르는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이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연구조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 만약에 갑과 을이 빨강색 행동을 했어요. 빨강색이 행동하고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전세권인지 임대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그 뒤에 뭐라고 했죠? 그것은 지역권,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다라고 법원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지역권 합의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요역지는 일필 토지해야 되죠.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에 대해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1을 취득하는 거죠. 4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5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보상 손실보상해야 된다 하죠. 그러니까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답니다. 5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지역권 설명이 틀린 거죠.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주된 권리가 넘어가죠. 그 다음 지역권 종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따라서 이전한다. 이전한다죠. 이때는 등기 없이도 이전하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1을 취득하죠. 3번이 어렵습니다. 점유위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빨강 스팍스 취득 중단은 취득 못해 분리하죠. 분리하니까 그 아랫줄에 모든 공유자 전원 맞아요. 그래서 다시 3번 점유위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 중단 취득 모드에 분리하죠.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다음 빨강 스팍스 취득이 주된 권리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넣는 요역지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5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적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을 입은 다음은 손해보상해야 된다 그랬죠. 시효취득은 기간이 제한없이 무제한이라 손해보상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효권에 관해서 공부했죠. 기출 편의점 문제까지 꼭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